이번 시간은 무조건 포인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조건은 8비트 커팅 리듬으로 연주를 할 건데요. 차타는 커팅 리듬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짠 짠 짠 나오는 구간마다 브레이킹을 넣어주는 겁니다. 이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여기가 코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. 해보면 이렇게 해서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